종수듭이 같은 경우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어디 수술에 따라 200만원 3종이 나올 수가 있고 2종이 나올 수가 있고 1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M사의 질병수듭이는 무려 200만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주 파워풀하고 아주 보험료는 물론 질병수듭이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리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병수듭이 200만원 다른 보험사는 80,100밖에 가입이 안 돼요 하지만 이 M사는 이번 달, 이번 주 딱 5일간의 행보 5일간만 질병수듭이 파워풀하게 2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대까지 200만원, 20대 넘으면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영수님 M사는 좋은 상품 많은 것 같더군요 네 M사는 정말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유사함 진단받아도 해달만 지나도 여러가지 표준형으로 악, 뇌질환, 심장질환, 수두비까지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M사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험은 지금만 잘되면 따봉 네 정우엄마님 M사 질병수듭이는 요지금 체육중력파 재앙절개 치액도 보장이 되나요? 요런 거 보장이 안 돼요 지사처럼 보장이 된다고 하면 회사가 적자가 엄청날 거예요 하지만 이거 외에는 모든 게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니까 요러한 정우엄마님께도 얘기하신 이런 부분을 원하시면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